탈북자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탈북민 자녀 긴급 구출을 위한 후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 지구촌 교회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북한 출신 예술인들과 남한 CCM 가수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모와 함께 남한으로 오지 못한 채 꽃재비로 방황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자녀가 많다면서 이들을 긴급하게 구해내는데 한국교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